9번 문항입니다. 기본적으로 9번 문항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맞출 수가 있는 문항인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선지를 좀 분석하면서 저도 이제 답지 없이 보통 문제를 풀거든요. 답지 없이 문제 풀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맞췄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위죠.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누굽니까? 베카리아겠죠. 두번째, 사회계약이 사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합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칸트죠. 베카리아랑 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기억선지가 딱 보자마자 조금 찝찔했어요. 어떤 게 좀 찝찔하냐. 일단 딱 봤는데 선뜻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게 약간 머뭇거리게 되더라고. 왜 그러냐. 왜냐면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걸리는 거야. 나도 처음에 푸는데. 이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딱 풀 때 저도 답 없이 문제를 푸니까 이거를 일단 세모를 쳤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원전상에서는 강도보다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니은. 종신노약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이거는 NG선다에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형은 그리고 모든 어떤 형벌들은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형벌은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줘야 됩니다. 왜냐. 베카리아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대체로 형벌에 무엇에 초점을 둬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과 예방효과에 초점을 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신노약형은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고 그래야 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가능한 한. 우리 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줘야 된다.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능하다면 작은 고통을 줄수록 이 형벌이라는 게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나왔죠? 작년 평가원 문제에 나왔어요.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 좋다.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작년 9월달 평가원에 나왔을 거야. 그래서 종신노약형은 범죄자들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는 건 맞아. 범죄자 자체한테는 그닥 고통을 줄 필요가 없어요. 범죄자가 아닌 나머지 시민들에게 공포를 줘서 범죄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은 형벌의 피해를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형벌의 피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정도 해악의 범죄를 막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범죄자한테 더 큰 공포를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자가 아닌 시민들한테 경고의 의미로써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아요. 디귿.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냐. 여러분 칸트는 위에도 써있잖아. 항상 선지를 보일 땐 위해를 좀 봐.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한 명령이래잖아. 무조건 언제나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으로써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게 악이야? 그럼 칸트는 반드시 악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말이 됩니까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다음 리을. 사형으로 즉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리을 선지가 갑자기 헷갈리더라고. 왜? 처음에 그래서 기억 선지를 세모 쳐놓고 니은과 리을을 보면서 그럼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될 수가 있나? 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죠. 뭐? 일단 누구 입장에선 무조건 부당하냐면 이게 헷갈리는 게 칸트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당하기 때문이야. 칸트는 사형을 본보기로 집행하면 당연히 부당하죠. 근데 문제는 베카리아지. 베카리아는 본보기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베카리아는 뭘 반대하는 사람이야? 형벌 중에서도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지. 이게 주어가 형벌이었다면 야 형벌을 본보기로 집행하자 이러면은 베카리아 입장에서 틀리냐?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야? 사형을 본보기로 집행하면 안 되지. 왜? 사형은 본보기로써 효과가 적잖아. 사형보다 훨씬 본보기로써 효과가 좋은 뭐가 있어? 종신노역형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종신노역형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부당하지.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맞는 선지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가 아니라 강도보다 역시 지속도에서 범죄역제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떻다? ㄴ과 ㄹ이 여러분들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려운 선지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어려운 선지가 뭐밖에 없냐면 내가 봤을 땐 ㄱ밖에 없어. ㄷ을 고민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너무 아니야, ㄷ은. 어떻게 형벌이 정언명령인데 악이 될 수가 있어? 칸트는 악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의무로써 악이 행해질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ㄷ을 지우고 나면 남는 선지는 ㄱ하고 ㄴ하고 ㄹ밖에 없는데 ㄷ을 지우면 ㄷ을 이렇게 지워. 그럼 어때? ㄱ, ㄴ하고 ㄹ, ㄹ 이렇게 남게 되는데 ㄱ, ㄴ과 ㄹ, ㄹ이 남았을 때 ㄱ이랑 결국 ㄹ 중에서 어떤 게 더 정당하냐에 대한 싸움인데 여기서 어떤 게 된다는 거야? 범죄 억제력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가 틀렸고 ㄹ이 확실하게 맞다는 걸 알면 ㄹ, ㄹ을 정답으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사실상 평가원적으로 봤을 때는 ㄷ에서 뭔가 갈리게끔 준 선지냐 그렇게 보기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어떻게 사형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제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어려울만한 선지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의도했을 때는 ㄴ, ㄷ, ㄹ하고 ㄹ, ㄹ이 경합하도록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만들 때는 ㄷ은 이게 경합한다는 것 자체가 ㄷ의 판단이 명확하게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ㄷ을 경합하게 주는 거야. 그쵸? 모르는 선지를 ㄷ에 놓은 다음에 ㄹ, ㄹ하고 ㄴ, ㄷ, ㄹ하고 해가지고 주지는 않아. 심지어 ㄷ은 콜모의고사에 나왔던 선지야. 사형은 필요하게 다 틀렸다고. 그쵸? 아마 형벌이 아니라 사형이라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ㄷ은 말이 안 되죠. 정답은 ㄹ, ㄹ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충분히 기출 선지로 올바른 것들을 딱딱딱딱 골랐으면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다음입니다.